지난주 오리온 그룹의 담철건 회장이 전직 임원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특정으로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엔 담임장이 회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국내에서는 살 수 없는 16억 원짜리 시계를 다가가 별장에는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쌓아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2000년 파텍필립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시계입니다. 16억 원짜리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. 담철건 오리온 회장은 2008년 이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문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. 문제는 이 시계를 회사 돈으로 샀다는 의혹입니다. 단 회장은 중국에서 현지 임원들에게 선물을 받는 형식으로 시계를 차고 세관 신고 없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오리온 전 임원은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담 회장이 임원을 시켜 시계를 숨겨놓아 압수수색대에 뺏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호화 별장이 모여있는 경기도 양평. 담 회장 별장 지하에는 비밀 와이너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직 임원은 담 회장이 이곳에 1년에 1명이 1병만 살 수 있는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5억 원어치나 쌓아뒀다고 밝혔습니다. 전직 임원들은 이 역시 오리온 사장들의 이름으로 사들였다고 주장합니다. 오리온 측은 이에 대해 조경민 전 사장이 2012년 수사 당시에도 주장했던 내용이며 검찰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한운입니다.